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볼필러를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얼굴형 즉 이렇게 납작한 얼굴형에서 입체감을 살린다고 해서 볼필러를 맞음으로 인해서 그 물컹물컹한 필러가 들어가다 보면 여기 유지인대가 광대주름, 팔자주름, 입가주름에 이렇게 유지인대가 있는데 거기는 안 올라가고 다른 부분은 올라감으로써 이렇게 얼굴이 올록볼록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얼굴뼈와 얼굴살의 비율에 따라 볼필러가 효과가 차이가 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작은 얼굴이 유행하면서 여기 3번에 보시다시피 안면윤각수술 즉 얼굴뼈를 줄이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50대 50인 얼굴뼈와 얼굴살의 비율이 이 안면윤각수술을 하게 되면 뼈가 40%로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대로 남은 얼굴살 50%로 인해 육질의 상대적 잉여상태가 되는데 이때 볼필러를 맞게 되면 뼈는 40, 육질은 60으로 되어서 이렇게 육질이 뒤룩뒤룩한 얼굴이 됩니다 왼쪽 분 얼굴의 경우 특별히 육질 과다이진 않습니다만 텐트의 폴대가 무실하면 텐트가 헐렁거리듯이 턱라인의 엣지를 이루는 턱끝 돌출이 없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턱끝 뼈가 턱끝살을 오른쪽 여성의 턱라인과 같이 이렇게 딱 그 엣지를 받쳐줘야 하는데 안면윤각수술로 뼈가 줄어들게 되면 살이 헐렁거리는데 이때 또 물컹물컹한 볼살 필러를 맞으면 처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여기 네 번째 이유인 그 육질이 많은 얼굴 즉 얼굴살이 많은 사람에게서 그 볼살 필러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어릴 적인 1960년대까지만 해도 그 배 나온 사람은 다 사장님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뭐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 보릿고개는 식량이 없어갖고 그 나무 껍질을 뜯어 먹는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 말은 그런 나무 껍질을 먹어서 그 나무 껍질이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변을 할 때 그 나무 껍질로 인해서 그냥 항문이 헐도록 그렇게 가난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살이 없는 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얼굴 살 또한 지금처럼 이렇게 얼굴 살집이 이렇게 도둑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적었더랬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어서 영양 좀 과잉된 상태로 오른쪽과 같이 빼빼 마른 사람보다는 왼쪽과 같이 그 얼굴뼈의 골질보다는 육질이 좀 더 많은 얼굴형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포탈 검색어에서도 얼굴 살 빼는 법이 얼굴 살 찌는 법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듯이 그 육질이 많은 얼굴이 점점 많아지는 현실에서 그 육질 성분인 필러를 녹는 필러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풀페이스를 필러를 만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게 되면 뼈가 약해지고 작아지는 반면에 이렇게 육질은 증가하여 자칫 디룩디룩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병원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연령 패턴으로 보면 20대 때가 가장 얼굴에 살집이 적고 50대 60대를 올라갈수록 얼굴에 살집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동창회 같은데 나가면 제가 성형외과 전문이라고 물어보는데 중년 탤런트들이나 노년 탤런트들의 얼굴이 울퉁불퉁 하던데 이거 보톡스 맞아서 그런 거지? 하시는데 보톡스는 그런 볼륨의 효과는 전혀 없기 때문에 필러나 아니면 예전에 3, 40년 전에 야매주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 풍선에서 이렇게 이런 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런 데랑 이런 데랑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부도 어떤 데는 유지인 데가 있어서 딱딱하게 잡고 있는 데가 있고 그물처럼 어떤 데는 물렁물렁한 데가 있으므로 그런 살이 찌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허리벨트 위아래로 볼록하고 허리벨트는 짤룩해지듯이 그렇게 울룩불룩한 면인 노화에 의해서도 더욱더 이렇게 두드러져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볼필러나 이런 것들을 맞을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볼펜이 있다고 해서 그 저 꺼진 볼에 그 필러를 주입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육질이 많은 얼굴인데 필러에 육질이 더 들어가서 그 육질이 많은데 육질이 더 들어가니까 더욱더 얼굴이 뒤룩뒤룩해지는 그런 비율의 불균형을 처리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요즘 필러 시술들이 많아지면서 유튜브 상에서도 뭐 갑론을박이 이렇게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만 그 저는 이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필러 시술이나 이런 것들은 그 환자 본인이 잘 판단해서 또 자신의 얼굴에 이런 필러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 그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필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형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납작한 그 단두형 얼굴이라 이 납작한 얼굴을 좀 더 입체적인 그 얼굴로 좀 만들어 보려고 뭐 앞광대모 필러 한다는 것이 뭐 이런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간에는 그 좀 이마를 볼록하게 하면은 뭐 연예인처럼 예뻐지지 않을까 아 해서 이마 필러를 막 이렇게 맞았는데 뭐 송혜교 전지현 이마가 되지 않고 황비용 이마가 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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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ä